2020년 대비 목사고시 종합문제집 리멤버에 나온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언한 내 강의 이름을 쓰시오. 비기대라입니다. 비손 기혼 히떼겔 유브라데 비기대라 비기대라 비손 기혼 히떼겔 유브라데 2번 레위기온 5대의 제사와 의미를 쓰시오. 1번 번제 재물을 전부 태워드리는 형식의 제사로 하나님께 자신 전체를 온전히 드린다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소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유일하게 피의 없이 드리는 곡식 제사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예배자 간의 화목과 친교를 위해 드리는 제사로 감사와 서원과 자원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세 가지 종류 모두 구원 또는 평화가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속죄죄 제사장 회중 관은 평민이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죄로부터 청결과 속죄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5번 속건제 여호와의 성물이나 타인의 물건의 해를 끼친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로 사회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립니다. 3번 추레굽기 17장 러비림에서 일어난 일 두가지 사건을 쓰시오. 1번 마사 머리바 2번 아말렉과 싸움 1번 마사 머리바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과 다투었음. 반석에서 물이 나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추레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두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마사 머리바 2번째가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셔의 팔 아래 놓아준 사건. 요하니시 요하께서 맹시하시기를 요하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4번 문제입니다. 다윗이 녹당에 피신하여 있을 때 성전의 진설병을 공개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 사무엘상 21장 1절과 6절에 나옵니다. 5번 문제.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자 동굴에 선지자들을 숨겨서 도왔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오바디아입니다. 열한기상 18장 4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오바디아 6번입니다. 가나운 7족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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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 7번 문제 사사 12명의 이름을 쓰시오 5대 3득이 돌려 입산 엘압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호세 3득이 돌려 입산 엘압삼 호세 3득이 돌려 입산 엘압삼 온이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도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호세 3득이 돌려 입산 엘압삼 돌려 입산 엘압삼 호세 3득이 돌려 입산 엘압삼 돌 돌라 야야일 입 입다 산 입산 엘앨론 압압돈 삼삼손 호세 3득이 돌려 입산 엘압삼 사사 12명입니다 호세 3득이 돌려 입산 엘압삼 아까 가나안 7적석은요 가헤티브 기아여 가헤티브 기아여 가헤티브 기아여 8번 문제입니다 7교회 중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 받은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책망 받은 교회 에두사라 에두사라 칭찬받은 교회 이 교회 4개가 책망 받은 교회 이 두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책망과 칭찬을 에두사라 써빌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앞에 4개는 책망 뒤에 2개는 칭찬 에두사라 써빌 9번 문제 마음에서 나와 우리를 더럽히는 7관위는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험 음란 도둑질 거짓증은 비방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번 문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장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은 3장 마태복음은 1장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11번 문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이 말씀을 인용한 구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12번 문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을 쓰시오 다라룻밤마 다라룻밤마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마리아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마리아 다라룻밤마 다라룻밤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13번 문제 초대교회 7집사의 이름을 쓰시오 서빌버니 디바니 서빌버니 디바니 스 스대반 빌빌리 뿌 브로고로 니 니가 노루 디 디몬 바 바메나 니 니골라 7집사입니다 스대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 노루 디몬 바메나 니골라 14번 문제 다음 구절을 쓰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로마서 1장 17절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 미야마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6절 사도행전 4장 16절